뱅쿠버 써니입니다 지난 8월에 블루베리 따라간 것 이제 올립니다 주님의 본인은 한글자막 by 한효정 지난번 딸기 따로 왔을때 구입한 하얀 플라스틱 그릇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부를 빼줬어요. 옥수수는 1개에 75센트. 한글자막 by 한효정 똑같이 모닝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흔한 nicely 한글자막 by 한효정 액션을 많이 받는거에 넣고 한글자막과 한글자막을 받았어요. 한글자막이 한글만큼 한글자막을 받아요. 이게 해바라기로 구나 여기는 호박인 줄 알았더니 지난번 딸기 따로 왔을때는 여기가 호박밭이 될거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입구 부터 익은 것들이 정말 많은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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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앤키 티아티 한 번 찍어볼래? 티아티? 빠지는 거 어디? 올림픽 고발 거기 티아티 크지? 티아티 lost 앞때라 쪼금 여기 앞에 자기 핸드폰 전에 꽂아 놓던 거 그거 어디다 치우고 있어? 몰라 아니 안 보이던데 바닥이 어디 떨어졌지 맥스와 아이들 둘이 집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T&T 음식으로 합니다 10월 할로윈데이 가까워 오면 호박밭에 호박카빙 그리고 공포하우스 이런 것들 아주 재미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때는 아이들과 함께 와야죠 트리플오도 있고 감사합니다 넷 넷 넷 넷 넷 넷 넷 한글자막 by 한효정